안녕하세요 김선명 한국의 한륜문화 맡긴 먹자고무 우리들TV의 김선명입니다. 오늘 여기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벚꽃놀이가 한참 진행되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벚꽃놀이는 막혀가지고 구경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가고 하는데요. 여기가 여의도 강산부대교 남단에 맞고 보다로 가겠습니다. 바프대교 남단에 맞고 컴퓨터가 있는 강산부대교 남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포도교 남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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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여의나루역은 됩니다. 여기 여의도 국회의사장 뒷쪽은 다 막혀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국 제공한 기술은 연하여 서쪽을 이용해서 방문하여 서쪽으로 나 감독하여 서쪽으로 구성된 기술을 Clinic을 선생님의 처음으로 하여 서쪽은 모자의 주문하는 역사장과 상자의 주인공인 상자의 주문하여 서쪽에는 엎봉한 데이터가 있는 maj servicio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잠깐 내리갔다가 올라와 보러 가겠습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리 가라가게 만나는 것 같아 여기 여행이 이렇게 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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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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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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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